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어드바이스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혼자 할 예정이었는데 민호 형이 또 고맙게도 함께 봐주겠다고 해서 고마운 거 맞죠? 네. 진짜 고마워요. 어찌니였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운데 아무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저는 여러 번 봐서 난 확인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거 벗고 그냥 너무 벗은 거 아니에요? 너무 벗은 거 같아요. 오 또 오 좋아. 손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네. 이때 제가 갔었잖아요. 야외에서. 이때 이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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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자 하려고 하는 게 많이 바뀌질 않았네요. 오. 확실히 이번에 이 긴 머리의 포인트가 네. 임팩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상적이에요. 나왔다. 나왔다. 보라파덕. 계속. 오. 눈으로 들어갔어. 어디야. 방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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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빠른데. 이게 방이 되게 작아요. 아.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구나. 오. 비상하게. 음. 오. 세트 멋있다 뒤에. 아 그래요? 약간. 뭔가 그. 어디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딱 드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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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저 가면 쓴 게 굉장히 임팩트 세다.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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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다들 많이 했었을ioè. 네. 진짜로 Pis rap을 해봤어요. 오. 근데 진짜 이거 맞지? 아니야? 아. 아. 오. 오. 몽. 오. 오늘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네. 저희 아이들 Champion 악기 같이 가져가고 좋길려 봤는데. 솔로. 음. 아이라인이 눈물로 번진 느낌 이번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과 정말 달라요 아쉬움이 남는 건 항상인거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랑 춤 스타일이 달랐고 장르 자체가 처음 한 장르였고 퍼포먼스적으로나 모든게 많이 바뀐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노래 가이드 들었을때도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신선해서 무브 처음 그런 느낌 임팩트를 받아서 해왔던 그 결과 또 다른 결을 또 하나 만든 것 같아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고 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많아서 근데 저는 약간 그랬어요 아예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보였어요 실패 여러가지 컷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무엇이 더 좋은 컷일까 어떤게 더 될까 그래서 뭔가 감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격하게 느껴지네 이 부분 좀 쎄야 된다 이 부분 좀 힘이 빠지고 살짝 좀 컴하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보이는데 스토리도 있으면서 그 안에 군무도 녹여진 부분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이미지를 녹였으면 좋았겠다는 한창만 더 있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톤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있었으면 집중이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딱 집중이 되고 운전하는 부분도 나오고 사고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태민이를 보고 왔었는데 그때 찍을 때 네 생각보다 그날 날씨가 도와줬어요 별로 안 추웠어요 야외 밤에 찍는데도 그냥 버틸만 할 정도 춤추면은 시원할 정도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장소도 여러 곳에서 퍼포먼스를 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태민이의 어드바이스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보시죠 제가 뭐랄까 새로운 스타일을 또 도전해봤어요 보여주는 부분이나 보컬이나 안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재미가 있길 바라고요 또 저의 행복 그리고 샤이니의 행복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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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